absolute ultimate 진형 장난 아니지 기더라 안 하는 줄 아나 이거 진짜 1, 2, 3 X, X, O가 나왔습니다. 정답은 정국이는 빵을 통째로 먹고 있습니다. 진짜? 치민씨 정답! 진짜? 맞다니까. 왜 틀렸지? 통째로라는 말 안 했어요? 통째로잖아요. 통째로 아니야? 공부 안 하라. 학창시절 뭐해? 아니, 이쪽 팀을 그냥 지그는 거야. 이건 진짜 안 찍었어요. 진짜 안 찍었어요. 뭐 하지 마라. 재형 나온다. 너는 좀 쎄라. 맞짱 뜯어. 뭐, 장난치라. 무시해도 장난꾼이지. 아, 귀여워. 미치겠네 진짜. 아, 솔직히 틀린 사람 들어갑시다. 틀렸습니까? 더 있습니까? 더 있어요. 더 있다고? 더 있다고? 야, 너희 남의 거 다 봤지? 아니, 나 못 봤어. 갑시다. 보면 안 된다며. 나 말 잘 안 들린다고. 너무 잘 안 들린다고. 2번. 오케이 됐습니다. 오, 정우씨. 일단 가봐요.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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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인정!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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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여기 진짜 도전이에요! 도전! 도전! 우와. 다른 방법인데?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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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된다 했지? 야, 진짜 안 된다 했지 내가 이거 잘해 우리 생남자 희탐전물 아 이거 어렵다 웨이지현 어려웠어요 라이 빨리 빨리 도전! 조심 조심 야, 살 더 쪘나? 가 가 가 천천히 가면 되잖아 천천히 그대로 가면 돼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야, 안 돼 야, 이거 실패지? 야, 이거 실패야 다 왔어 다 왔어 실패야 다 왔어 다 왔어 제이 형 이거 왔나? 이거 짜증나 이거 짜증나 이거 짜증나 이거 짜증나 야, 이거 실패 야 야 야 준비 시작 아, 내가 스타려야 지금 파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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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야 이거 너무했다 나 원래 너 너무 파이팅 올라가 파이팅 왜 이러지 말고 아 왜 이렇게 야 고진이가 진짜 얘들아 이건 이기겠다 우리 이겨 안 올라갔다 안 올라갔어요 갈 뻔 넘어가세요 파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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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 오 성공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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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어. 춤도 해줘 뭐! 뮤직 스타트! 성공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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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,000원